최우야, 이렇게 해서는 못 잡아. 물이야, 물이. 진짜 트랩 설치해야지. 이렇게 찾아다녀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소량이 어렵네.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맘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배도 덥고, 뿔닭도 다 닳아나고. 근데 별로 안 무섭네. 난 멧돼지라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큰 돼지들이. 달려들면 무서워. 그러면 떨려. 달려들면 무서워. 달려들면 다 무서워. 파리도 무서워. 파리도 무서워. 그러고 한 번. 네? 네? 아휴. 파량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세요? Co-2 아휴. 따갑져? 응. 파리가 얘네 무서워. 내가 따갑다고 했으면. 오우,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다 봤어. 눌려서 진짜 깜짝 놀랐어. 계속 멈추고 않았다 나왔어 나왔어 우와 난 분명히 잡았어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잡았죠? 보여요? 어 있지 있지 아 착각이야 착각이야 확대해주면 되게 커요 어우 깝깝아 느낌은 있어요 손에? 이걸 깨서 미키하면 되거든요 잡았다 많이 잡으면 미키도 하지 말고 먹자 이거? 이걸로 미키 써야지 미키 내가 세상에 굉장히 알았다 우리 손에 한번 서러가자 다시 한번 전에도 서러가자 꼬꼬 꼬꼬 걸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형 낚시는 맞냐? 흐렸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로보다는 잘하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낚시 배틀 한 번 할래? 야 내가 알렉스카에서 루어 낚시 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이겼잖아 하하하하하 솔직히 저도 형 정도만 발볼 만한 하하하하하 야 우리 이틀만 한 번 둘이 붙자 이리 와 싸우세요 둘이 하하하하 아 이리겠다 악어 좀 나온대 여기 악어? 형 뭐 걱정할 거 아니야? 악어 같은 거 나오지 않나? 진짜? 네네 참으면 되겠네 악어 고기 먹어봤거든요 괜찮은데 저런 데가 어떨까요? 저런 데가 어떨까요?